초미세먼지의 여러 성분이 인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초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화학성분의 유해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연구가 어디서 배출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번 연구는 시민건강에 집중해 어떤 성분이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미세먼지 연구가 이뤄집니다.